일어나서 누워 있었어? 일어나서 누워 있었어? 아빠가 언제 깨우나 하고 누워 있었구나 응? 알았어 알았어 아이고 일어나 있었네 오늘은 어떻게 일찍 자 세수해야지 세수해야지 크리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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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만히 좀 있어봐 오늘 뭐 입어야 되냐면 오늘은 노란색깔 입자 오늘 이거 입어 이거 이거 입어 일어나 입기 전에 옷 벗어야지 옷 벗어야지 이놈아 아이고 자 세수부터 좀 하고 아이고 나오겠다 나오겠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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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놈아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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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수하고 세수 세수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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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 됐다 나오겠다 이제 응? 나오겠어 나오겠어 귀 잘 닦으랬지 귀 잘 닦으랬지 귀 뒤에서 또 냄새가 난데 귀 잘 닦으랬지 눈꺼 좀 떼고 아이고 못생겼네 세수하니까 또 아이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통통통통통 자 됐어 빗질 빗질 해야돼 가만있어봐 왜 자꾸 화장실로 가나 음 빗질 해야지 가만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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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 찔러 가만있어 가만있어 눈 찌른다고 아이고 보들보들 해라 아이고 보들보들 해라 아이고 보들보들 해라 아이고 보들보들 해라 야 이거 빗겨 놓으니까 털이 아주 반질반질하다 가만있어 좀 가만있어 좀 가만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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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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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 아 보자 보자 아 보자 이쁘나 보자 아 이뻐요 아 이쁘네 이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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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친구 얘기할때 귀지 나오면 안된다 그랬잖아 숨이 턱 막혀 부담어 오오 드론콘도 피치고 드론콘도 피치고 드론콘도 피치고 됐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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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 이쁘네 됐다 됐다 오늘은 노랑색 옷을 입어야 돼 오늘은 노랑색 옷을 입어야 돼 아 이뻐라 됐다 역시 장난감 같아 너 됐어 오늘은 노랑색 오늘 병아리 패션 자 준비됐어 자 준비됐어 이제 돼지하고 이거 가져가야지 자 오늘 준비 끝 아 이뻐라 저 쉬하는 거 좀 봐 저기서 또 쉬했네 쉬했어 쉬했어 투룩은 제대로 활용을 하는데 제대로 활용을 해 그리스 밥 먹어 그리스 밥 먹어 그리스 밥 먹어 돼지 사냥을 나간다 어린이집 오자마자 노네 헉 이끄만 자리에 호킹 써먹는 거잖아 나도 이렇게 말하고 알았다고 으쌰 내 손이 크리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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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왜 크리스 아 크리스 크리스 혼자 놀고 있어 현장 놀고 갔다 올 테니까 돼지 돼지 돼지랑 놀아 돼지 크리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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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리스만 크리스 돼지다 벨트 너라 너라 왜 멀미도 안해 얘네 아주 크리스 왜 일어났어 더 자 더 자 주위수 기름 넣다가 깨있네 더 자 더 자 더 자 크리스 배고프지 너 배고파서 그러지 지금 그치 배고파서 그러지 점심때 먹고 안 먹었거든 아 배고파서 좀만 기다려 크리스 얼른 밥 쥐어서 얼른 줄게 어 얘 건사료만 먹이니까 얘가 그 약간 된똥을 싸더라구요 그래서 약간 그 습식 사료를 만들어 주기로 했어요 지금 쟤 몸무게가 좀 커서 이 정도는 줘야 그래도 나오겠다 나오겠다 나오겠어 이놈아 사료 냄새 나니깐 지금 여기 사료 냄새 나니깐 난리가 나는거야 그대로 있어 그대로 어 그대로 그대로 나오겠다 나오겠다고 가만있어 좀 사료 만들어 주잖아 지금 분유하고 1단계 1단계 하고 그 염분 안 섞인 그 부엌 가루가 있어요 그거를 믹서기로 냅다 그냥 갈아버린거죠 냅다 갈아서 지금 만들어서 자 크리스 밥 먹을까 자 이제 밥먹고 자자 자 밥먹고 자자 요기 있어 요기 있어 요기 있어 요기 있어 뭐가 정신없이 먹죠 자 크리스 오늘 학교 갔다오느라 수고했어 자 오늘 크리스 일과 여기서 끝 예 여기서도 하나 만들었어요 예 운동 시키느라고 벽에다 고정시켜서 하나 만들었어요 아 불쌍한 돼지 잘 놀다 잘 놀아 잘 놀다 잘 놀아 돼지 살려 아우 돼지 살려 아이고 돼지 살려 이제 크리스가 이기겠다 돼지한테는 이기겠어요 크리스가 좀 물고 터는 것 좀 봐 크리스 몸무게 한번 재봐야 되겠네 으 으 으 으 으 으 아참 자다 일어났더니 뭐 에너지가 펄벌 넘치는 구만 으 으 이 옷 다 벗고 잘 준비하다가 이게 뭐하는 씨야 이게 아 이놈아 뭐하는 짓이 자 이게 으 으 으 으 4 4 으 으 4 으 지 혼자 pense 몰라요 뒤집어졌어 빨리 일어나봐 배가 불러서 못 일어나 아이고 아이고 뒤뚱뒤뚱 야 자다 오줌 싼다 자기 전에 너무 심하게 놀면 안돼 음 자다 오줌 싸 크리스야 얼른 자자 무슨 소리야? 배떼 새끼같아 무슨 소리야? 무슨 소리야? 마저 놀아 놀던거 무슨 소리야? 발도 쓸래 이제 발도 써 돼지가 올라탔다 돼지가 올라탔어 크리스 너 등을 어떡할래 돼지가 올라탔네 이런 이건 누구서 발로 밀어 아이고 귀여워라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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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